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부모 자녀간의 금전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증여냐 금전대여냐 부모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법은 이거를 특수관계자라고 하는데 아주 싫어라요. 세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특수관계자에요. 특수관계자. 이 말만 나오면 경기를 유리켜버려요. 세법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배우자끼리 부자간에 모자간에 무슨 재산양도가 있었다. 그러면 다 증여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이 왔다갔다 했다. 일단은 그거는 인정 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그렇게 해놓고 추정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해놓고 이게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증여로. 그래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다 증여로 잡아버리려는다. 라는 식으로 세법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추정이라는 것은 원래 과세요건이 있잖아요. 증여가 되려면 과세요건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과세간청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 자에게 내가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그걸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하면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과세간청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추정은요. 입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거꾸로 내가 나는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네가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권이잖아요. 고권. 그러니까 본인의 직위가 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체가 고권을 가진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직위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항시 내 의심을 영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내 의심을 영으로 만들어 봐라. 본인이 긍정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내가 의심을 하고 부정을 하는데 그게 내가 감사라든지 일단 납세자들은 거짓말하는 걸로 모든 입만 멀리면 거짓말하니까 일단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할 테니까 본인이 선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의심을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증여가 아니다고 할게. 증여 아닌 걸로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법원에 가서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의심을 영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부모 자녀 간에 배우자끼리의 이런 금전거래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부모 이렇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자식 낳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버는 것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이고 자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또 잘 돼야 되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자식은 부자가 되게끔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식이라도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고. 다 그런 부모의 그런 일념 하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예 수유를 창조했잖아요. 다 그 부모 세대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건 내 것이 어딨냐? 배우자끼리도 네 건 내 것이 어딨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리고 있으면 주려하죠. 다 있으면 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국세청은 세법은 이런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라고. 이 부의 대물림 이 자체를 아주 이것도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를.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걸 아주 싫어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됩니까? 싫어라 하니까 그냥 증여로 다 과세해버리겠다. 증여도 빠져나가면 좋아. 상속에서 내가 다 잡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세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에서 이런 금전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전에 증여, 부모 자식거나 이렇게 있는데 4천만 납세자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국세청이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인력 가지고 어떻게 세무조사하러 다 다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속세 조사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2018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부가 사망을 하니까 상속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15년까지도 내려간다 이거예요. 증여 여부를 살펴보려면. 이거는 이제 10년치를 이렇게 금융기관 예자를 보는데 어떤 것이 걸렸냐면 2010년 것이 걸렸어요. 2010년에 부, 뭐 이렇게 있는데 자가 있잖아요. 자가 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하고 이제 한국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교수 자리를 받아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 그 아들 입장에서는 돈을 모은 건 없잖아요. 공부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전세집을 하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얻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인데 두 사이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를 얻기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은 누가 줬느냐? 원래는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줘야 될 거를 어머니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줬던 거는 이만큼의 이거를 증여를 한 걸로 봐야죠. 그래서 아버지 상속세 조사를 했는데 2010년에 아버지 거 계좌를 열어봤으면 모를 텐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 하다 보면 어머니 거까지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거를 열어봤는데 어머니 돈이 이렇게 나간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자식의 전세 보증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상속의 묘미예요. 상속세 조사의 묘미입니다. 상속세 조사가 아버지 것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것만 뭐 열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이쪽에다 돈 준 것까지도 열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상속세 조사에서 이게 적출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내가 소비 대여 받은 거다. 대여 받은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 못 믿겠다. 그러면 차용증 가져와 봐라. 차용증. 차용증 안 가져온 거예요. 상속세 조사에서. 그러면 이자를 줬냐. 이자 안 줬어. 그러면 언제 갚기로 했냐. 상한 시기. 상한 시기. 이것도 없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뭐 굳이 그런 거 계약서 써가면서까지 돈은 빌리고 뭐 그러십니까? 그럽니까? 다 부모 자식 간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갔는데 억울한, 나 억울하다. 빌린 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는 이제 피고가 주장하니까 그래 맞네. 이거는 맞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차용증을 법정에서 가져와요. 이렇게 차용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상속세 조사할 때 갖다 주지. 왜 그때 안 갖다 주고 지금 가져오냐. 이거는 사후에 작성한 거 아니냐. 이게 사후에 세무조사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신빙성은 없다. 내가 못 믿겠다. 내 의심을 영으로 만들질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소비대차, 나 소비대차 맞습니다. 금전 대여한 거. 그러면 나는 자식 입장에서는 임대인한테 전세기간이 끝나면 내가 보증금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전세기간이 끝나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대로 줘야지. 왜 당신이 계좌가 받아가지고 당신이 계좌로 들어왔지 않느냐. 반환 보증금이.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준 흔적은 없다. 그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그러니까 결정타는 그거죠. 어머니한테 진정으로 빌렸다 하면 돈을 이만큼의 돈을 이렇게 갚아줬어야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보증금을 꿀꺽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그걸 가지고 불복을 계속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거워요. 이거는 불복할 사건이 안 되죠. 이 정도만. 그런데 옆에서 불복해보자, 불복해보자. 부축했다고는 생각되는데 바로 이게 상속세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낸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그럴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해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상속세 조사하는 팀들이 그렇게 삼국사과인데 예전에 서울청 삼국사과 그렇게 거기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점다가 상속세 조사. 이 경우도 이제 상속세 조사하면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7년 전으로 올라가요. 7년 전으로. 7년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한테 이 계좌로 이체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체해준 거는 국세청이 100% 잡습니다. 100% 잡아가지고 이거 일단 증여로 보죠. 얼굴이 틀리면 일단은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로 추정해버려요. 추정. 추정하니까 소명해봐라 해명해봐라.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봐라. 내가 나는 증여라고 본다. 내가 의심을 하니까 내 의심을 영어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소비대차 대여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여라고 하려면 첫째가 차용증 가져와봐라. 그러면 차용증. 이자 중 내역 가져와봐라. 그 내역들을 다 가져와봐라.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면서 비즈니스같이 뭐를 이렇게 탁탁탁탁 해놨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개념이 없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유튜브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터넷 통해서 SNS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가 참다가 흘러들어가잖아요. 흘러들어가니까. 이제 모르면은 차라리 더 나은데 아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배 타고 이렇게 일본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팍 쳤대요. 쳤던데 일본의 어느 스님 한 사람이 그냥 조용하더래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왕좌왕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은 모르면은 도인이라는 거죠. 모르면 도인이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지식을 많이 아니까. 요즘 상담 오시는 중년의 여인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부동산에 관한 지식들은 그렇게 수집한 지식들이 너무 해박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는데도 그래서 어찐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것 전체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돈 한 번 이렇게 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차행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고민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이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세법을 어차피 세법이 이런 식으로 특수관계자 가족 공동체를 자꾸 특수관계자로 해가지고 뭐를 증여를 때리려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려는 그런 세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은 좋죠. 그런데 이 개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세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바꿔줘요. 세금은 한 번 올려놓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한 번 정해놓으면 안 올려줘요. 공제금액은. 옛날 98년도 공제금액 그대로 가지고 2020년에도 써먹고 그러는 거죠.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임대료 증액 제한 이렇게 돼있지만은 공제금액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는데 신경 쓰지 저쪽 납세자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쓴다고요. 같이 비례해가지고 증액을 해주고 그런 거에는 일체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죠. 또 이제 상속세 또 상속세 조사하면서 12년 거를 또 잡아내요. 12년 거. 이것도 상속세가 부가 돌아가서 했는데 부가 또 자식한테 준 거. 이거를 찾아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준 거 찾아내고 부가 주가 준 거. 그러면 이거를 다 플러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증여 이거 증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증여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불과 이제 7년 전에 7년 전에 거. 만약에 이때가 이제 7년 전 것이다. 7년 전 것이 잡혀가지고 이제 증여로 됐다 하면은 이게 이제 1억 3천만 원이 증여 재산 가액이에요. 증여 재산 가액인데 이게 증여서 본세가 얼마냐 하면은 증여서 본세가 이렇게 되면은 7년 전 것이 하면은 2779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에다가 가산세가 더 많아요. 가산세가 3199만 원이 되더라고요. 3199만 원 실제 사건에서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니까 5,89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산세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런 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해서 보자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없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인이 친구가 있어요. 지인이 있고 그러면 돈을 이렇게 빌렸어요. 돈을 187억을 빌렸단 말입니다. 187억이 빌리고 이쪽에다가 연 2.5%로 줬어요. 그런데 이거 연 2% 준 것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증여다. 증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 마이너스 2%는 2.6%의 고박이 187억을 해버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특수관계 없는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린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증여를 받냐 친구 사이에 하고 내가 무슨 장난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밖에 안 줬다는 것은 이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보면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는 원칙은 증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내가 증여를 안 봐줄게. 일단은 우리는 증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증여를 안 봐줄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지인한테 187억을 빌려가지고 원인 2%밖에 줄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한 사유를 말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세청이.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가니까 아니 이 정당한 사유는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지 무슨 납세자가 입증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입증을 해봐라. 오히려 과세관청이. 과세관청이 입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증여를 걸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돈을 99억인가를 빌려줘가지고 7년 전에 다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끼리 돈을 빌려줬다가도 받고 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가도 갚는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때 187억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손실이 나고 이쪽은 조금 이익이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금 운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세청 말대로 그러면 4.6%로 이렇게 하자. 하자고 하면은 아니 지금 은행의 이자율 보다 몇 배나 높은 지금 0.9% 잖아요. 0.9% 보다 그러면 이게 5,945 다섯 배나 넘는 고리의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지인이라는 사람이 대부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고리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일 이 돈을 증여세로 내버리면 증여세로 해버리면 이 회사는 망한다. 이 회사도 망하고 세금 내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큰 중차대한 효과가 나오는데 피해가 나오는데 왜 이거를 국세청 세무조사 하는 사람이 그대로 과세를 해버렸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건 법원에 왔었기 때문에 100% 깨지는데 이걸 왜 행정심판까지도 걸러질 못하고 이렇게 법원에 와야만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예요. 법리적으로 아닌 거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액수가 크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토스하고 법원 가서 하세요. 법원 가서. 법원 가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스하는 것들이 오히려 적지 않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판단하기는 그런다. 라고 이렇게 토스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줘야 될 것들은 해줘야 되죠. 이런 정당한 사유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죠. 법원에 가야만이 법리가 밝혀지고 그 전에는 정당한 사유를 이걸 왜 우리가 국세청이 밝혀 그래서 과제 납세자가 밝혀야지 이런 식으로 과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제가 개편이니까 심판원에 가더라도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국세청하고 같은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준다면 용 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 쓰려 하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인사하고 뭐라도 이렇게 긍정으로 보게끔 뭔가를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게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고 기면 기고 법리대로 해 주는 거 법리가 맞다 하면은 이거는 뭐 행정심판 갈 필요도 없이 이해진청 단계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 줄 생각을 잘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단 나는 우리는 과세할 테니까 풀어 먹어 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 고지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법원까지 오는 시점까지 이 자체만 해도요. 6개월에서 1년, 1.5년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법원을 가면은 여기서 또 1심 해야 되죠. 1심에서 이기면은 또 2심 올려야 되죠. 또 2심에서 이기는 데서 또 3심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합하면 2, 3년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 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을 3년에서 5년 걸려 가지고 해야 많이 이것도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부실과세도 내가 판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증회세 안내면, 세금 안내면 압류해버릴 거 아니에요. 압류해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이에 죽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실과세로 판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국세청이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냐?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곡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세금으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뭐든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반짝 만지자, 세금패를 반짝 만지자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너무 쉬운가 봐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 가지고 고통을 받아 봤고 불복을 통해서 내가 부실과세를 판정해 보는 이렇게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세금이라는 걸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거나 그걸로 뭐를 해보겠다, 정책을 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고의적으로 진짜 이게 부가 있고 뭐가 있는데 부가 여기에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이쪽 미국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돈을 이렇게 갑이라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차명계좌죠. 차명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차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자 주는 척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자기 아버지 계좌인데 친구 명의를 빌려 가지고 차명계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해 먹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해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고의적으로 해 먹는... 그러니까 이런 대체로 이렇게 거 악이라고 하죠. 몇 천억씩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고 포탈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이라든지 세금 권력이, 채무조사 권력이 이쪽으로 치중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일반 서민들, 선량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막 찾으러 금전소비대차니 아니냐 증연이 아니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 가지고 세무조사하고 역량을 하면요. 공제 잘못 받은 거 천억씩, 천억 이상씩, 공제 해 준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공제 해 줬는 거에 이게 진짜 뭔가가 뭐를 로비를 받아 가지고 해 줬냐 아니면은 진짜로 해 줘야 될 걸 해 줬냐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를 받은 사람들은 힘이 세요. 힘이 세다고요. 힘이 세니까 참 거하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나 안 봤다 이렇게 안 봤다 이렇게 해요. 안 봤다 안 봤다고. 안 봤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젊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높아지고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때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이 만들어진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징수한 이래로 그런데 세금으로 뭐든지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질 사람은 피곤해지고 아 잘한다 잘한다 더 때려라 더 걷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세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들 똑똑한 지식인이 된 거예요. 세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세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은 부쩍 그런 생각들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